우리께는 그런 거 안 된겨? 그래? 너무 안 틀렸는데 근데? 진짜 지랄 났다. 진짜 지랄 났다. 안녕하세요. 카콩! 카콩! 오늘의 몰카! 늘어나는 포크 2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또 누구세요? 좀 나름 고풍스럽지 않아? 나의 몸이 진짜 누나 좀 올랐어. 여기 있어. 내가 외계인인데? 이게 매태스 버전. 자 오늘의 즐거움 바로바로 매태스의 이소린! 또 선배님 완벽하게 속으려면 연고가 있어요. 조금은 1등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선배님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자. 매태스 버전으로 다시. 아니 이게 나을까 봐. 이게 나을까 봐. 이렇게 하고 그럼 가시죠. 이거 있겠어? 아니요. 아니요. 어 잠잠잠잠잠. 나왔어. 나왔어. 어서오세요.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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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맛있겠다. 맛있겠지? 내가 일비에 시켜놨어. 우와. 보란 색깔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? 너는 어울리게 구운 거야. 놀아. 그러다 놀아. 그거는 나 혼자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나 혼자 잘했어. 조화루 잘했어. 조화루 잘했어. 조화루 잘했어. 조화루 잘했어. 조화루 잘했어. 아 나 한잔 할게. 아이씨. 뭐야? 수빈야. 수빈이 뭐? 수빈이 뭐는데. 수빈이랑 만약에 사기 잘하면 사기 안 잘했어. 아니지. 개장한 소리야. 왜? 왜 수빈이 잘해? 말해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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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밥이야. 쏟다 말아. 아니 아니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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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실 돈까스보다 좀. 나. 돈까스보다 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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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? 뭐라고? 어? 아니 잠깐만 해줘. 나 진짜 급해서 그래. 소원이다. 괜찮아. 약간 좀 낫다 올려. 그래 그래. 먹었나? 네. 맛있나? 새끼 너 내 키도 어떻게 같이 같이 찍어? 이거 먹으러 와. 이거 진짜 맛있어.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거든. 여기 홍보 영상 하나만 찍자. 이게 아니라. 잠깐만. 딱 여기다 두고 해. 여기가 딱 카메라 잘 나오잖아. 여기? 바삭하게. 바삭하게? 응. 찍어줘. 찍어줘. 찍는다. 돈까스 저거죠? 네. 바삭하게를 많이 찾아 드세요. 이거 좀 이따 같이 보내줘? 밥 먹고 와라. 알겠어 미안. 너 왜 못 먹었을거야? 아니. 나 진짜 안지 않아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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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만 주시겠어요? 이거 두 개가 나고 왔어. 어 그래. 제가 가져가. 영모가 주... 나도 하나 줄게. 나도 줄게. 아아... 근데 남자랑 여자랑 7초 동안 서로 눈 안 떼고 바라보면 둘이 약간 이상한 감정이 생긴대. 나랑 누나 2년 내내 받아와. 그럼 한번 해볼까? 주먹자 짐? 내가 얘기해줄게. 어 알겠어. 웃긴 표정 하지 마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웃기는 그런 거 안 생겨. 그래. 너무 안 틀렸는데 근데? 우와! 진짜 지랄났다. 진짜 지랄났다. 왜? 야. 이거 뭐야? 너 먹어 이거. 또란색이 났잖아. 청양고추 이거 내꺼 아니야. 청양고추 봐. 너? 아 야. 야. 우리 심심한데 훈애한테 다 끝났잖아 이거. 어디야? 아무튼 영부야. 선미야 오늘 너네가 우리 영상도 예전에 많이 도와주고 했잖아. 내가 자가서 선물을 좀 준비하긴 했거든? 응. 아니 그냥 좀 재밌잖아. 또 눈 좀 가리고 있어. 뽀뽀아 뭔지 하나 죽인다 진짜. 아 미쳤냐. 내가 나도 귀기가 있지. 기다려. 가방에 넣어놨어. 아니 그냥. 다 먹은 거야? 잔잔. 이리와. 양손으로 비비고, 진포크로 비비고. 무조건 비비고 비비고. 선미나 맛있게 먹어. 아 아. 내가 한입 먹어. 내가 먹어. 아. 아. 먹고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둘. 어? 뭐 있는데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. 여기 사진. 잠깐만 하지.. 미친놈 말이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개반나는거.. 야 그거 주세요 뭐? 이거 줘 어? 싫어 내가 지금 펜싱하네 어? 어? 안 드시고 하나 서비스로 준거 어디갔어 근데? 이거 왜 쳐다봐 이거 왜 쳐다봐 왜 쳐다봐 그래 여기서부터 다녀요 아 맞다 뭐요? 야 너 후니 계좌번호 알아? 나 후니한테 돈 보내줄 거 있는데 왜? 저번에 10만원 빌렸거든 야 보지마 보수구 아니 왜그래 왜 보지마 아니 본인 주소 네 이승선수 얼음이 들어있는 콜라를 마시면 돼요 어떻게 잘 마실 수 있을까요? 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역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빨리 입을 대고 빨리 시작합니다 후니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왜 그래 이거 먹으라 왜 이렇게 매워 이거 매워 이거 매워 이거 아니야? 나 너랑 계속 얘기했다가 누구야 아 아 오 몇 개 아니에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니라 나 아 됐어 완벽하게 오 완벽하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선묘 선묘 잘 먹었어 어 잘 먹었고 이렇게 재산 안 했거든? 아 아 얘? 수린아 얘가 너 목같이 생겼대 아 아 뭐야 뭐야 언제 뭐 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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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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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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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